예수는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에 동안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계획적으로 어떤 선택된 자들의 공동체를 수집하여 제도나 조직을 결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열두 제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상징으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양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보다니 노력했습니다. 언제나 그의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위해서 보다니 노력했고 이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의 점점이 십자가사건이고 그 점점이 부활사건이라고 봉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를 따랐던 제자를 비도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누리게 되는데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고 말하면 두 가지라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첫 번째는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보이는 건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의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온전한 교회, 내가 전동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모임교회에서 뭘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주님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생애 얘기, 예수님의 죽음 얘기,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크기는 좋은 교회이지만 교회의 공동체가 모였는데 예수님의 생애 얘기도 하지 않고 죽음 얘기도 하지 않고 부활 얘기를 하지 않는 교회 같으면 오히려 필요가 없는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운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것은 맞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주님 때문에 생겨난 것이 교회라면 만약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느냐에서 교회의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라고 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인원이 얼마나 모이는가 그 연예 예산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산이 얼마고 인원이 얼마나 모여서 많이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에 착각하는 말이죠. 성경언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는 것에서 좋은 교회의 기준이 선정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성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에 따라서 좋은 교회냐 아니냐가 결정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몸이라고 하면 내 몸속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죠. 그래야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잠시 중단되고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의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만 사도행전 교회를 한번 잘 보시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기억하게 있었고 모인 때마다 그걸 기념해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주일을 모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을 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모여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던 걸 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평가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평가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역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너희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이런 평가를 받았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서기 100년대 시장산에 했던 교인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서기 125년 기독교 철학자인 아리스테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당시의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서기 125년에 썼던 그 당시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겸손하게 삽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고아들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은 같이 못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집니다. 객들을 보면 그들을 자기 집에 거하게 하며 마치 그가 자신의 형제인 것처럼 그와 함께 즐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죽었다면 자신의 능력과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 누군가가 메시아의 이름을 위해 투옥되거나 압재받고 있음을 알았다면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으니 만일 그가 삽방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에 내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가난하고 풍빛 환대도 돌 여력이 없으면 그들을 돕기 위한 금식기도를 이사받을 강했습니다. 125년경 성도의 모습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텅텔리아누스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봤을 건데 이분은 서기 160년에 태어나서 약 220년까지 살았던 진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책 변증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독교인을 썼습니다. 제가 이분의 출생년도를 서기 160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160년대 이후의 기독교인의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토톨로니아스가 변증이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각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약간의 돈이나 그 밖의 것을 가져온다. 아무도 강요받지 않는다. 자발적인 흥금이다. 성립건리는 신탁기금이라 할 수 있다. 그 돈은 빈민들을 먹이고 그들이 죽으면 장사를 치는 데 쓰이며 재산과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들을 위해서와 나이든 노예들과 파산한 선원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이 같은 사랑의 행위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우리를 알아보는 표가 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혼이 하나가 되며 주저앉고 가진 말을 서로 나누는다. 우리에게는 아내의 말을 빼놓고는 모든 것이 공동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서기 160년대 이후의 교인들이 이 변증과 변식이라는 뜻을 터뜨리한 모습을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의 뼈고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의 행전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125년, 165년 어간을 살았던 성도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보라,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면서 놀랐다는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 믿었던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고 그 시대에 사람들은 그 고요의 공동체에 닿는 사람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부러워했겠죠. 그러면, 이걸 따지고 있어서 그런 거 많은 거죠. 아,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대기심의원교회, 160년대 이후의 교회 그러면 2018년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 우리가 성기는 우리도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교회인데 과연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피난을 듣고 있다는 걸로 보라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성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상지대 교수님, 2010년도 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장로 대통령이란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분석한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시커먼 밤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시뻘건 십자가의 반 문화적 행태 좋은 말씀을 전하러 왔다면 남의 지문을 멋대로 두드리는 외판원적 행태 거리와 전천에서 멀쩡한 사람들을 죄인이나 바보 취급하는 비정상적 행태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거대한 교회를 짓는 경쟁에 골몰하는 개발꾼적인 형태 수많은 신도들의 공유지인 교회를 멋대로 자식에게 세습하는 반민주적인 행태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것을 넘어 아예 파괴로 드는 비종교적인 행태 입건과 권력을 위해 정치권 보다 더 강력히 정치적 활동을 몰두하는 세속적 행태 등은 그 중요한 예의일 것이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기독교 변경장들이 본 초기 교회의 모습과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주님 보실 때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변질된 괴물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괴물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고인이라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괴물과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는 안타까워서 지난해 우리 종교계 500주년을 맞아서 교회의 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종회표를 그대로 쓰라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루트의 95억의 논제를 수요 성령 기도일 때마다 한 논제 한 논제 다 생각했습니다. 시원을 떨떠는 종교들의 특강의 달을 준비해서 나름대로 다른 교회보다는 기억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몇 달 공부하고 몇 달 특강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년특생 시간에 믿음의 성명을 하면 어록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분은 이거라 통수의 어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은 순교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의 생명이 거의 끝마치게 되고 포도나무 가지에 달린 열매가 커지고 익어질 때까지는 참 제자도라 시작되지를 못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거다. 내가 교회 안수집 사정도 되었으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라 통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달린 열매가 커지고 익어질 때까지는 참 제자도라 시작되지도 못했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시작도 제대로 못했다. 제자도는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람 웨스트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완성될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담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괴물과 같은 모습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은 또 마찬가지죠. 우리 또 그렇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와 주문과 구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초기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죠. 서기 100년대, 200년대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우리도 부담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몸속에 붙어있는 괴물과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을 제거해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갈 경우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그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해보게 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교단에는 교회를 또 잡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해 다시 거룩한 교회로만 띄지 않고 다시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라는 말을 다시 붙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제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교회에 다시 세상 속으로가 우리 총회의 표고 우리 교회도 총회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교회에 다시 세상 속으로 한 번 더요 거룩한 교회에 다시 세상 속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교 교회처럼 세상의 영향력을 중도회로 다시 반응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교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뒷받침하는 성경구절을 세 곳을 정했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나오고 또 하나는 창세기 아까 읽었던 12장 3절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아까 안 읽었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오 그로말명한 세상에 우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이 담겨있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충으로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구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이란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이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면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면 복덩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네가 가는 곳에 복이 이발하다. 네가 저주한 곳에 세상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너로 인해서 세상에 복과 저주가 이마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복덩이의 사명을 받았다.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흔들어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나를 불탄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상결을 압축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사역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도시와 모든 말에 도둔하면서 첫 번째 한 게 키칭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브리칭의 사역입니다. 천국보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보음을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이 오늘날 많이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힐링 힐링 하는데 주님의 한 사역이 힐링 사역입니다. 모든 경우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독리와 마을과 도시에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보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경우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해서 세상을 섬긴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보애된 나도 세상으로 나가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거룩하는 거에 다시 세상 속으로 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계의 개인적으로는 거욱한 교회 모습을 갖추도록 힘써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늘 예수님의 생리,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기억한 자가 몰렸던 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는 예수님 얘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리의 얘기, 예수님의 죽으심의 얘기,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성도의 모이고 구역을 모이는데요. 예수님 소리가 안 나오는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는 거지 교회 와서 사업하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수님의 생리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얘기하면서 내 삶 속에 끓으면 나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성도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쳐도 올 한해보다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전체 교회적으로 노력할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원래를 어떻게 교회를 뿌려나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만 원래 노력할 부분 첫 번째는 뭐냐면 전교의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등록된 교회의 컴퓨터상에 보면 500명 가깝습니다. 계속 안 나온 사람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480몇 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480몇 명. 그래서 제가 원래 전교의 500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일반 성도님 한 번 정도 읽고 많이 읽는 사람 두세 번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500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500독 달성 안 되고 관계없습니다. 예수는 오늘날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안 되는가? 내 연애도 믿을 거니까 계속 이어가서 제고심대로 55독을 하겠다라고 달성을 시킬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500독 달성에서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목회자가 왜 정메의 성전 읽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종교개혁자님은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하기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사진들만 들고 있었던 그 성경을 일반 성도에게 준 것이 종교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에 대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내 목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을 살더라구요. 그래서 목회자의 바람은 내가 그래도 교인이라고 하면 책을 보는데 성경 정도는 좀 보자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목회자의 마음은 전교의 성경 읽은 분위로 만들기 위해서 전교의 500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주일마다 쪽지를 주면서 오늘 이번 주에 읽은 분량을 좀 썩어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써낸 순서대로 지금 300판을 만들어놨거든요. 이름에서 이번 주에는 50장 읽었다, 50장 읽었다 그래프로 올라갈 겁니다. 구역별로 합산해서 올라갈 거고요. 전교의 500독 가운데 지금 몇독이 올라갈까 하는 건 이건 분위기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동안 묻혀두었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 한 번 원인을 사는 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안 읽는 자, 가정주부들이요. 밥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먹으면서 세상을 안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금 전패한 사람 우리 집에 있다고 또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조정하는 것도 부인의 몫입니다. 잘하셔서 전교인이 성경 1릉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역동적인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부, 2부 예배 때는 계속해서 서동전의 말씀을 좀 당뇨하려고 하고요. 1부 예배 때 말씀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소식과 흥금을 설교 전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러니까 설교에 좀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잔여 예배 때는 아저씨 권신 예배, 주관 예배 드리고 원래는 특별히 때제 예배, 지난해 우리 정도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아마 때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도저히 없어도 예배되네, 기도자 없어도 예배되네, 설교 없어도 예배되네 할 걸 깨달았을 겁니다. 예배가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아 이런 예배구나. 때제 예배를 1년에 2번 정도 기획하고 드리려고 하고요.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지난번에 모임 때에 우리 교인들이 좀 성경에 대해서 도리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받아서 도리 부분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은 세마 성경 1독 하는 대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노력하는 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 1독 학교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3월 달에 구약 1독 학교, 9월 달에 신약 1독 학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보도 눈 떠지지 못한 사람 많아요. 성경을 보도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배경을 모르는데 윤재인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신구약 성경 1독 학교 또는 성경 1독 학교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외부에 강사가 올 거고 반액을 위해서 지원할 텐데 1차 20명, 20명 할 겁니다. 전반기 20명, 후반기 20명 할 거니까요. 미리 일단 준비하고 있다가 오픈한다고 하거나 20명 순차적으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반기 20명씩 성경 1독 학교로 배우고 하나님 네 번째는 인문학 콘서트, 우리 장원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금년까지 9번 인문학을 했고 신학 콘서트를 했는데 홀레도 3번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달에는 우리 한국교회를 앞장서 지금 띄우고 있는 높은 듯 연합선교회 대표이신 김동호 국사님 공식적으로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참고하니 참 힘든 분들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위대의 수준을 좀 높여놓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이 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 수준이고요. 믿습니까? 오늘 제가 속은 내거든요. 그러나 들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알아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김동호 목사님 오실 거고요. 4월 달에는 별 문제가 없는 날 지금 평양 과기대 총장을 하셨던 김진경 총장님 오셔서 젊은이들을 확 비벼 놓을 겁니다. 분명해요. 젊은이들이 북한당을 어떻게 보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서 야, 믿음의 사람 가운데는 집도 이런 분이 있구나 할 정도로 놀라운 분이 와서 강의를 할 겁니다. 이런 강의가 있을 때 기대를 좀 하시고요. 주변에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입문하고 콘서트를 하고 세 번째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역은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게 수성목과 연계해서 계속 사역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성목에 크리스마트 트리 설치해 놓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트 트리가 떼려 놓았는데 밖으로는 좋은 화분이 있으면 교회의 화분을 거기에 갖다 놓기도 하고 옷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정동대 이름 팻말도 쓰고요. 그다음에 비가 갑자기 오는 때를 준비해서 우산도 좀 준비돼서 양식 우산에서 한쪽에는 정동대 이름을 써서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항상 같이 있다는 느낌을 들도록 수성목과 연계한 사역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 성적 건축 사회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교회가 28개 예배당을 공헌했습니다. 교인 300명 되는 교회에 28개 예배당을 공헌했다고 어느 교회인지 깜짝 놀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당에 7개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총 35개 예배당의 헌금이 지나갖고 짓고 있는데요. 저도 힘들지만 선거제에 계속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지었는지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이런 게 보고하기 위해서 저도 힘들지만 갖고 우리 교회가 전세계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걸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 동기목사님이 권사님 한 분을 모셔와서 우리 교회에 브리핑을 해달라고 해서 브리핑을 했더니만 그 교회도 두 개를 짓겠다고 연락을 와서 인도네시아 송가우 선거사님과 연결해 놓은 상겸이 나오면 돈을 부쳐주려고 하는데요. 이런 해외 선거사, 건축사에도 계속 가려고 하고 세 번째는 농촌 미자리 교회 건축 및 도색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여러 날 듯이 청송에 가면 청송주황산 들어가기 이후에 청송주황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화장실을 가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건 우리 교회 두 가정에서 1,100만 원을 헌금을 했고 그 화장실이 건축돼서 잘 활용돼서 목회사랑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수원에서 화상실을 건축했고 안동에 있는 4개 교회, 상주에 있는 1개 교회에서 총 6대 교회를 시골과의 도색 공사를 해주거나 건축을 해주는데 이 사역도 역시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장기기증서약 예배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당신이 그 가슴을 내려앉을 수 있어 장기기증을 안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 종여주일에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살고 할까 한번 설명도 들어보고 뇌의 몸을 가릴 세상을 살 수 있을 수 있었다면 이런 서양 예배도 괜찮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남성교회 간정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남성교회 주일에 똑같은 남성교회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 가운데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저는 머릿속에 또 오는 그분이 계십니다만 하여간 남성교회 축복 강사님 찾아보시고요. 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놀라운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분 들어보면서 야 멋있게 돈 벌었나 멋있게 돈 쓰는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란 삶은 이런 거구나 라고 도전 받으려 하고 그래서 남성교회 주일도 한번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여섯 번째는 전교인 두 번 정도는 제 노방정도를 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청년부에서 올라온 건의에 사실은 청년들이 말로만 전도하시 말고 연 2회 정도 노방정도 합시다 해서 제가 그때는 청년들이 기타 딱 들고 청년들이 지역을 선정하고 청년들을 인수하고 우리는 증명을 따라서 전도하는 그런 한해로 만들어 가려고 얘기하는 그 외에도 거부로 헌금이나 다까지가 많습니다만 지난주에 드리는 우리의 종점사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론 짓겠습니다. 교회는 제도나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교회는 수만만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산이 수천억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수만명 모이는 교회 수천명 모이는 교회 예산이 많은 교회일수록 주님의 의미에 묵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생례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였을 때 예수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수의 모음으로서 주님의 향례를 반응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신다면 우리의 논란에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 번 본인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제가 목표를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준다면 매년마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산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산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수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만 하면 거룩한 교회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보너스로 주는 것이 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가는 복이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내서 아름다운 게 함께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